반짝반짝 안녕하세요 덕덕쉘입니다 오늘은 냉정복 전복버터구이 바다보도 준비해봤어요 제가 해산물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호마다푸드 먼저 먹어볼게요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데 초장에 아니 지금은 너무 감동적인데요 식감도 최고 맛도 최고 이거는 생장복 회를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진짜 어떡해 너무 맛있어 맛있으니까 이 버터를 먹으러 사랑합니다 그래요 찔냉 뭐 하하 미쳤나봐 고기도 고기도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단단 포도를 이 원단이 요오비요 맛있다 똑같이 맛있다 정말 정말 아쉽지만 맛있지만 너무 정말 정말 아쉽지만 반짝 반 정말 고소해요 오죽 매일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큰 자세여! 그러면 안녕!